멍디가 뭘로 바꾸지? 뭐야 쟤네 뭐냐? 원딜이 없냐? 아 쓰레쉬 원딜이냐? 추억의 쓰레쉬 원딜이네 아 쓰레쉬가 원딜 챔프가 맞긴 맞아? 쓰레쉬가 원딜이긴 해요? 어 맞아요 원딜이야? 어 쓰레쉬가 원딜 챔프가 원래 처음 나왔을 때 어 서포트이냐 원딜이냐 이제 많이 많이 많았는데 예 아 처음에 많이 많았죠 여러분들 쓰레쉬가 원딜 챔프이냐 서포트 챔프이냐 어 어 원딜 맞아요? 어 원딜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하가리 지금 너프 되가지고 원딜은 솔직히 더 적합하진 않은데 탑세레쉬 좋아 조파져 탑세레쉬 아 아이고 유소다 웨초리님 베꾸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씨발 플렉하기 싫어 웨초리님 베꾸게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플렉하기 싫냐? 어? 블랙쉬드 걸어줘라 블랙쉬드 걸어줘라 블랙쉬드 걸어줘라 블랙쉬드 걸어줘라 블랙쉬드 걸어줘라 끌려가는 순간 바로 탈주해요 이거 어? 만약에 내가 끌려간다 그래 맞는다 바로 그냥 씨발 탈주야 이거 어 음 아 씨엑스 아 아 스레시.. 스레시 밀릴네 지금 스레시 밀리잖아 지금 스레시한테 아 아 아 아 아 추억의 스레시원딜이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트레쉬 원딜을 주제히 이니쉬도 가능하네 탱커말고 한대방 미드라이너든지 원딜으로만 끌면 주제히 이니쉬가 되는 원딜이긴 하네 스트레쉬크랩 절대 안 끌려라 절대 안 끌려요 스트레쉬크랩 야 방지좀 바꿀까 얘들아 추천좀 해봐라 자 바로 복사 붙여넣기좀 하게 복붙 아 놓쳤다 하나 아 뭐죠? 탈주? 탈주할까? 아 존나 짜증나네 정신 안차리네 몰가님 플래티넘 이렇게 쉽게 갈수 있는데 아니에요 플래티넘 서포트는 솔직히 블랙 플래티넘 서포트는 솔직히 블랙 뭘가네 집중좀? 어? 어? 서바티넘 서포트는 솔직히 있경στε broth3rrsrkd mówią 물가님 플레이 가기싫음? 아니 플레이 가기싫? 아니 진지하게 말해봐요 잠깐만 말해봐봐 플레이 가기싫어요? 잠깐만 지금 메탈 터져가지고 차단한거 같은데 지금 블랙쉬드만 걸어주고 싸웠어도 무조건 이기는가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어 오 어 모르라 잘 쳐주네 이정도면 잘 쳐주네 아 컨디션 안좋아 모르가나 지금 게임 존나 열심히 하긴 하는데 걔 새끼야 5렙이야 야 마타 에어그랩 걔 누구냐 니치 다시 한번 복부춤하게 알려줘봐 모르가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까 모르가나 센스 건드려볼까 한번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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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르가나 상태 안좋아요 솔직히 안좋아요 모르가나한테 좀 있다가 부팅드립쳐야겠다 지금 컨디션 상태 안좋다고 부팅한다고 아 침착하게 틸 박아 존나 와리각이 나 항상 무밍이 뭐 배어있잖아 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못 던져 그래 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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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mmakers 4 어 이런식으로 블랙실드가 오면 굉장히 곤란해요 진짜 곤란해요 이런식으로 블랙실드 아 좀 스킬을 보고 심했어야지 이러면은 안돼 흠 블랙티넘 소문장으로서 저런 새끼 올려도 되냐 얘들아 솔직히 말해서 즐기듯이 거의 혼자 하고 있고 말이야 응? 안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허허어 궁 날린다고 못 잡을 것 같은데 저 좋아요 이쯤 날리면 하나는 잡겠다 자 자 안좋아 이거 이니시그림 좋대요 이거 만화 200정도 어 불씨 걸어줘 아 잠깐만요 이거 진지합니다 지금 생각보다 블랙실드 피지컬 0 10 18 20 15 15 15 16 지금 말하고 싶은데 약간 위기사항이거든요 야 우리 쪼비 평화협정하고 집에 가면 안되잖아 쓰레쉬야 니가 씬스 더 먹었구만 두 대가 좀 단단한 챔프네 지금 원딜을 잡기에는 인간적으로 그만 좀 집에 가는게 어떠냐 쓰레쉬야 진짜로 뭐 씬스 먹기 대회도 아니고 경연대회도 아니고 우리 집가자 아 지렸네 무빙 아 우리 쭉 가자 이거 많아서 집가긴 가야되는데 이거 아 많아 없는데 이거 진짜로 위기인데 지금 갈까요 여러분들 위험한데 둘다 그램유에서 약간 위험하거든요 지금 지금 뭐라나 경주 먹고있어 어 죽으면 안되야 너는 계속 갑시다 원 딜 이즈 트포 안좋은데 뭔소리야 원 딜 이즈 트포 안좋은 소리는 살다살다 처음 듣네 원 딜 이즈 트포 안좋다는거 살다살다 처음 듣네 아 메탈 나간다 아 제가 놓쳤다 내 기후 온 딜 이즈 트포 안좋은 페이 여유는 모르겠습니다 와이 1라인까지 빨리 꿇어먹어야지 형 뭐 나왔냐 야 왜 이렇게 세 아아 도티 구 맞으면 디저려 존나 세 존나 세 씨 스태틱 스태틱 형지 존나 세 대가빵 널러 갈뻔 했네 방금 오우 순간 당황했다니까 댐즈버그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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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절대 걸어주면 안 되겠다 한 대만이면 밤빗이 나가는 것 같죠 빌교는 안하는 걸로 아이 지랄나네 빌교는 안하는 걸로 하자 아우 안 되겠다 이거 두 대 맞았더니 물레 다 쓰고 지금 아이고 마고마 예측샷 까미 아우 씨발 데미지 씨발 진짜 다음번 쓰레쉬 탑간다 진짜로 아 존나 알받았다 진짜로 다음번 쓰레쉬 탑간다 아아 존나 빡 데미지 씨발 진짜 너무하는거 아님 아아 무슨 사고백이다로 한방에 이게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CS도 못먹겠다 차이 존나벌 이 시키 차이 점전보다 어른적이고 있어 무서워서 못가가지구 어이 시발새끼 꽃이 탄탕한데 때리려고 하네 지금 집점 나 특포점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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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징해야지 이런거를 참고로 스트레쉬 존나 세다 생각보다 존나 세다 맞췄다 와 스트레쉬 모드 이 시키는 피지컬이 지금 피지컬이 피지컬이 못잡냐 아 아니 인간적으로 영 미드라이너가 여기 CS는 좀 주워야지 이걸 다쳐먹으면 나는 어떻게 하라는게 수제타산이 맞아야 이것도 하는거지 이새끼는 미쳤나 아이씨 쟤도 궁극이다 이거 이 시키는 이 시키는 이 시키는 이 시키는 하아 음? 와 이 톡 끼는거 보소 잡았다 저거는 아 쓰레쉬원들한테 개발리고 있네 진짜 효타 한병에 완전 그냥 아 이거 오바 아니냐 이거? 야 오바 아니냐? 숨겨진 OP냐? 아니 뭐냐 이거? 야 씨발 700다루 한방에 이거 오바 아니냐 이거? 너무하네 맞춰봐라 쓰레기크 맞춰라 이거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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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측 예측 그렇지 깔끔한 호응 몰가나 패티는 승격전이라고 했는데 몰가님 저 컴퓨터가 느려져서 부팅 좀 하고 올게요 한 9분 걸릴듯 황퓨터가 느려져서 부팅 좀 하고 올게요 황퓨터가 느려져서 부팅 좀 하고 올게요 황퓨터가 느려져서 부팅 좀 하고 올게요 이거 원컵 난다 이거 지금 마지막 원컵 난다 어 이거 아가스 사이즈가 깔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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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깔끔해 용 29초 아 아 진짜 모르가나 뛰면 존나 좋은거야 2승 2패서 이런 팀은 2승 2패서 서포트 가는데 진짜 이런 팀은 진짜 아 원래 한명찍은 병신을 만나는데 원딜러가 일단 사람이야 일단 원딜러가 모르는 진짜 팀은 좋네요 진짜로 원래 2승 2패 한새끼들이 원래 병신찍거리 하기 많은데 한명은 원래 병신찍거리 해야되는데 다 잘하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깔끔한구만 지금 퍼펙트 게임 음 711 스택도 무난하고 아니 지금 무한도전 얘기하고 있는데 타비제이 얘기 좀 자제하자 아니 미드 엔진 상대로 저렇게 면상으로 들어간 새키는 난 처음봤다 진짜 정신당한거 아니야 저거 아니 미친거 아니냐 내가 보기 얘가 더 미치긴 했네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굴라마 나 ㅈㄴ 쎄져 야 움찔움찔하지 데미지 달달하지? 안되지 새끼야 나 6단계 장인이야 그런 제도 궁극을 내가 주겠냐 아 데미지 씨발 진짜 뭐 먹을래? 지금 뭐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저걸 먹을래? 내가 힘들게 진짜 싸워온거거든요 저걸 먹을래? 저거 먹을래? 정국적으로 내려가네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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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게임은 우리 아빠한테 양보 못해 아 세렛이 좋네 세렛이 새로운 발견이네 용기문 55초 자 여러분들 지금 오신분들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시구요 여기 손지는 것 같은데 히어박 히어박 나 겨죽받아 방금 진짜로 히어박고 나 겨죽받아 방금 진짜로 진짜 시발 표창 다 피했는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아 진짜 와 진짜 지렸는데 방금은 심착하게 다 피했는데 보지 워타 빌지 워타 맨날 챔팅 중에 여러분들이 보짜만두치다보니까 나도 모르게 보지 워타라고 하였네 아우씨 이거 안되는데 나도 모르게 아우씨 용 43초 은행 자 쟭스 16레벨이고 젠템이 뭐냐 라이에라이 이거 뭐야 탱탱하네 야 요건 과자 뭐하냐 탱탱온이야 지금 직설 방사발에 갈만한데? 자가라 이러면 바로 앞히도 때려줘야돼 그래서 딱 비전하면서 빌즈호터 딱딱 두yd면서 침착하게 틸 박아줘야돼 이런거 침착하게 박아줘야돼 어 침착하게 박아줘야돼 바론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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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탑 하나 날리는 바론가는게 낫다 솔직히 말해서 포탑 하나 날리느니 바론가는게 훨씬 나아보인다 아 보더 또 안됐네 보더 또 갈리네 아 또 오더 갈리네 이거 조심하라고 바로 먹고 죽으면 손에다 살았냐? 피바라기냐 잠깐만요 여기다가 진정한 원대총은 경로죠 경로 엄청난 예측그램인데 아 너무 자신감 넘쳤네 방금 아 쓰레쉬 존나쓰 시발 해였꺼다 저거 덱스 스캔? 그 그 뭐냐 그 에에에 크로마? 크로마 인가? 이렇게 사과 좋아요 뭘까나 플레이 느끼싫게도 할래 그럼 다같이 던질해 아니 스트레쉬한테 평타 맞은 것도 아니고 스태틱 데미지가 AD게이순가? 아 스태틱 데미지가 AD게이수로 들어가는건가? 마댐입니까? F1 2평평 새끼야 야야 제드 도망은 ㅅㅂ 잘가자 시바라마 야야야야 시바라마 야 진작하게 깔끔하게 먹을거 먹어주고 시바라마 심작하게 딱 킬 먹어주고 먹어줘야지 각을 딱 재는거지 300이네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다 이겼다 이거냐 이제 나 나 이거냐 이거냐 포탑 타이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어 주민이 어서와라 몰가님 운 좋네 좋았네 몰가님 이러는 일 보기 힘들어요 여기서 솔직히 운 좋으신 거예요 운 진짜 좋은 거예요 진짜로 진짜로 막았죠? 진짜로 막았죠? 진짜로 막았죠? 잠깐만요 아 한 개 막혔네요 나머지 팀원들은 보스 안탔나? 기억은 아니에요 참 나 이런 거 좋아해 몰가님 2승 2패였어? 아니 그거였어? 그 잠깐만요 아이디 뭐였지? 개 개 개비 매만해? 개비 매만해? 아 이승룡 표였네 되게 잘하는 애네요 쓰레쉬 잠깐 일단 하나 살게요 쓰레쉬 쓰레쉬 쓰레쉬를 살까? 지금 IP를 쓰레쉬를 살까? 아니 잠깐 챔피언 쓰레쉬 쓰레쉬 필요하긴 하거든요 쓰레쉬 하나 사놓고 탑 쓰레쉬 탑 쓰레쉬 괜찮아 보이더라 쓰레쉬 하나 사놓고 챔피언한테 살까? 뭐있지 서포 챔피언 서포대도 많이 하는거 뭐있지? 수업해줄만한거 쓰레쉬 나미? 나미정도? 나미정도? 원데이 쓰레쉬 나쁘지 않아 보이네 솔직히 괜찮아 보인다 그 리캐리였나? 아 쓰레쉬 옛날 드래곤볼 때 승률 좋았거든요 여러분 캠위치 어때요? 나쁘지 않죠? 부담스럽지 않죠? 괜찮죠? 징크스? 내가 탑이랑 탑 징크스도 괜찮겠는데 탑 쓰레쉬같은거 괜찮겠는데 아 음 탑 탑 탑 탑 탑